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로 화려한 음악연주무대를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에 의해서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 자, 이걸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16대9를 합니다. 16대9를 터치하셔서 제일 처음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딴 색 배경에서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좀 길게 늘려주겠어요. 자, 여기서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서 절개찾기에서 제기용인이 절개찾기에 미리 가져다 두었습니다. 절개찾기에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강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이 파일을 길게, 지금 현재 이것을 길게 눌렀어요. 프리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음악인데,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가져와지죠.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배경이 블루, 푸른색깔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크로마키라는 게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크로마키 적용을 터치하죠. 여기서 크로마키 적용해서,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색깔이 화면에 보세요. 푸른색깔이 다 빠졌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플레이하면, 피아노와 바이오론을 치는 그런 사진인데, 그 사진을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모션을 좀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음악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음악을 따로 빼가지고, 따로 빼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한 다음에, 여하치 타임라인에서 이게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오른쪽 메뉴가 있죠. 제일 끝에 보면,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오디오 추출. 오디오 추출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최근의 키네마스터 버전에서는, 오디오 추출을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여우에 가시면, 가위 있죠. 가위 하면 여기에, 트리밍 분할 가위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오디오 추출이 있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최근 버전에서는 이렇게 빼놓았네요. 어쨌든 어느 것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버전을 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저는 과거의 버전의 익숙해져서 이걸 하니까, 새로 좀 하니까 좀, 좀 덜 익숙해지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 추출을 터치해서, 터치하고 보면,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을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음악 파일이 추출이 따로 뽑아졌죠.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볼륨에 가서, 볼륨에 가서 이걸 터치해서,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내니까, 지금 이제 강제 방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크로마키 모델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커텐코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 터치해서, 미디어로 가서, 제 기회에는 즐기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래 누르니까, 이거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무대가 열리는 그런 크로마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거 있죠? 화면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큰 사각형 있죠? 큰 사각형. 이건 화면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찼죠? 그리고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보면, 이렇게, 무대가 열리는, 그러니 크로마키 무대를,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무대는, 이런 파일은, 동영상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하면, 파워디렉터, 라든가, 혹은 구글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해서, 손을 조금 보아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무대를 터치해서, 이것도 여기서 크로마키 해야 되겠죠? 터치해서, 일단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이 색깔을 조금 바꾸고 계세요. 색깔을, 좀 얇은 색깔을 해볼까요? 얇은 색깔을, 자, 여기서, 일단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을, 무대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죠. 적용,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걸 누르니까, 색깔이, 반대로, 무대가 필요한데, 무대가 빠지고, 뒤에 푸른색만 남아있죠? 이 교회는, 이 아래쪽에, 이 키 색상 있죠? 키 색상,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색상이 나와요. 거기에서 푸른색깔을 뺄 거니까, 이 푸른색이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도 나와있고, 아래쪽에 보면, 최근에 사용한 색상, 이게 나와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고, 저장을 하면,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푸른색깔은 빠지고, 무대는 남아있죠? 그런데, 무대 뒤쪽이, 약간 비치죠? 이것은 여기에서, 이 퍼센티지 있죠? 여러가지로 조절합니다. 퍼센티지, 조금 이렇게 가니까,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조금 진해지죠?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진해지죠?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그런데 여기, 이 파일이 현재 음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음악을 일단, 무음으로 만들겠어요. 작업에 방해되니까. 여기서, 이걸 터치하면, 무음이 되죠?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무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앞부분에서 약간,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뒷 화면이, 이걸 다시 터치해서, 여기 가서, 크로마키로 갑니다. 크로마키로 가서, 이걸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위에 지금 숫자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오른쪽에, 이걸 조절해서, 안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 뒷 화면이 빛이 보이잖아요. 아까,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면, 즉, 커튼이 열리면서, 뒷 배경 화면이 나오죠. 이게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식을 좀 하겠습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리 등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일을, 무슨 파일이든지, 바로 터치하면, 바로 타임라인에 오지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파일을,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방법이 같이, 한번 터치해서 가져오고, 길게 눌러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그 파일을 검토한 다음에,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장식하는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구하냐면, 파워디렉터라던가, 인터넷 상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가져와지죠.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탁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뒷 배경, 뒷 화면을, 뒷 화면을 가로막고 있으니, 여기에서 푸른색깔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왼쪽에 보세요. 크로버키로 그 있죠. 우리 지금 크로버키를 연습하고 있잖아요. 크로버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서, 여기 적용해서, 동그라미 이걸 터치하죠.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빠졌죠.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요? 문제점이 뭐냐면, 무대 앞에, 하트 모양과 비둘기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무대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무대 뒤로 보내서, 보내려면, 왼쪽에 보세요. 액션버이 점색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최근 버전에서는 복제 입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뒤로 보내기, 화면 수평 가운데, 화면 수집 가운데, 같이 세부적인 옵션을 자세히 해놨어요. 이것은 아주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신 버전이. 이것을 뒤로 보내기로 해야 되겠죠. 뒤로 보내기. 이걸 저는 맨 뒤로 보내기로 하겠어요. 아까 피아노 치는 사람보다 더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맨 뒤로 있죠. 맨 뒤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맨 뒤로 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 시켜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열리면서 하트가 지금 보이죠. 하트가 보이는데 이 하트가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의 뒤쪽에 가 있죠. 뒤쪽에. 그래서 앞쪽으로 가져올 거냐, 뒤쪽에 가져올 거냐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좀 더 장식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래쪽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뽑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어요. 이거는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여기 보시면 레이어 있죠. 레이어로 가서 오브레이로 갑니다. 오브레이로 장식하는 게 많이 있죠. 이게 SS도에서 한 천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브레이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레이저라고 있죠. 이 레이저는 SS도에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다운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야 다운받을 수 있죠.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죠. 레이저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레이저를 가져와 보겠어요. 터치해서 터치해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세요. 레이저가 있죠. 이걸 회전을 시켜서 180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이 레이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이 레이저는 이 레이저는 화면에 보세요. 프리에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아노 연주하는 이 사람들 앞에 나오겠죠. 그럼 이건 제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이걸 좀 길게 하겠어요. 길게 하고서 보세요. 다시요. 이게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피아노 치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겠죠. 여보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이렇게 가립니다. 가리게 되니까 이것을 레이저는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를 터치한 다음에 액션바의 점색에 이것을 터치해가지고 이걸 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걸 선택해야 되죠. 맨 뒤로 보내기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맨 뒤로 가면 프리에언을 해 볼게요. 맨 뒤로 가면 그리고 맨 뒤로 가니까 피아노 치는 부분이 잘 보이죠. 이렇게 하고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길이만큼 끝까지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하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복제를 해가지고 하겠어요. 여기서 복제를 하려면 액션바의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복제라는 게 있죠. 복제 제일 위에 보세요. 복제가 있죠. 이 복제를 터치합니다. 복제를 터치해서 또 레이저를 복제를 한 4개 정도 하겠어요. 지금 3개가 됐죠. 또 한 번도 복제하고 지금 레이저가 지금 겹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걸 조금 더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레이저 두 번째 꺼 터치해가지고 이건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레이저를 확장시켜서 세 번째 꺼 터치해가지고 세 번째 꺼 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동시켜서 오른쪽에 여기 갖다 놓고요. 이걸 다 뒤쪽으로 빼야 되겠죠.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맨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터치해서 지금 이것도 맨뒤로 보내기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지금 하나도 또 있죠. 이거는 아마 어느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복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느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네요. 이거 맞네요. 이것도 맨뒤로 보내야 되겠죠. 맨뒤로 보내기 그래서 화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복제 안에 가로 왼쪽에 갖다 놓겠어요. 복제 안에 더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게 있죠. 이것을 지금 이제 앞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뒤쪽으로 보내는 아까처럼 점 3개 이것을 액심바위 점 3개 이것을 터치해서 맨뒤로 보내기 해야 되겠죠. 맨뒤로 보내기 그럼 맨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실제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화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음악은 오디오에서 저는 폴드에서 이게 폴드에서 피아노 지금 치는 그런 화면이니까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피아노 곡 모음에서 여기에 힐링 피아노 곡 이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되죠.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왔어요. 제일 하단에 보세요. 가져와 있죠. 우리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시켜 볼게요.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좀 더 장식을 하고 싶으면은 하나 더 장식해 보겠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그리고 밑위로 가서 제 기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지금 요것을 이런 겁니다. 이걸 가져와서 장식해 보이세요. 플러스 누릅니다. 이미 현재 이거는 거기 스마트폰의 앱 응용 프로그램 파워디렉터 거기에서 스티커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롬마켓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크롬마켓 터치합니다. 특히 적용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빠졌죠. 그런데 이걸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보내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럼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고서 이렇게 가져오고서 이걸 지금 이제 기둥이 있죠. 기둥보다 앞쪽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할게요. 그럼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동시켜 봅니다.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켓 자체에서도 이런 이건 맨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키네마켓 자체에서 오브레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20분 정도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제일 앞으로 왔네요.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자 뒤로 보내기 해서 뒤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되면 출력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프레이 해 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식인 이것을 좀 뒤로 이렇게 갖다 놓고 복제를 해가지고 오른쪽에도 하나 갖다 놓고 계세요. 복제 복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놓아서 자 이것은 또 이렇게 조금 더 여기에 갖다 놓고 계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장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지금 현재 앞으로 와 있네요. 여보세요. 이 커튼이 앞에 와 있죠. 이건 커튼이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최종 점검합니다. 크로마 케럽이 무대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피아노라던가 섹스폰 연주라던가 트럼펫 연주 원키터 연주 이런 것을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출력하는 것은 여기에 이 아이콘 이걸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는 FHD1080 필요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 킨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무대를 합성해서 음악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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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